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STM32Cube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을 다른 STM32시리즈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STM32Cube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주소에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큐브 MX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STMCU 및 뉴클레어 보드와 관련된 다양한 동영상 자료들도 함께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에는 IAR 컴파일러와 STM32NUCLEO 보드 그리고 XNUCLEO 익스펜션 보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왼쪽에 있는 뉴클레어 보드는 아두이노와 모퍼 커넥터를 지원하는 개발 보드로 USB 전원을 사용하며 STLINK 디버거를 내장하고 있어서 빠른 개발 환경 구축과 구현에 유용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XNUCLEO 확장 보드는 아두이노 실드 호환 보드로 뉴클레어 보드 위에 꽂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와이파이, NFC, 모터 제어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확장 보드가 준비되어 있으며 오늘 사용할 보드는 근접 센서, 조도 센서 등의 역할을 하는 ST사의 VL6180S 센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ST 홈페이지에서 XNUCLEO로 검색을 해서 VL6180S 센서가 있는 확장 보드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스크롤을 하면 STM 32큐브 소프트웨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앞쪽을 풀고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의 Multi, Application, VL6180X, Gesture Detect 1에 있는 IAR 프로젝트를 열어서 컴파일을 해 보겠습니다. 리빌드 올을 하면 정상적으로 에러 없이 빌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드를 USB로 연결해서 포메어 다운로드를 해 보겠습니다. 이 예제 코드는 STM 32F401 기반의 뉴클레어 포드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제 STM 32L 0536으로 프로젝트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소스에는 STM 31 0530 파일도 같이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파일들이 없다는 가정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타겟 디바이스를 STM 32L 0530으로 변경합니다. 프로젝트 옵션에 있는 디바이스를 STM 32L 0530X8로 변경합니다. 두 번째로 초기화 코드를 담고 있는 Startup.s 파일을 바꿔주고 CMC수와 HAL 라이버리도 바꿔줍니다. 로우 레벨 초기화 파일인 MSP.C 파일과 인터넷트 파일인 IT.C 파일도 바꿔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일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Startup.s 파일의 상위 폴더를 오른쪽 클릭하고 Add Files를 눌러서 Drivers, CMC수, Device, ST, L0, Source, Template, IAR 폴더에 있는 32L 0530X 스타트업 파일을 선택합니다. 기존에 있던 401 파일은 Exclude from Build를 하거나 또는 Remove를 합니다. 다음으로 SIC 폴더에 있는 IT.C 파일과 MSP.C 파일을 기존에 있던 F4용 파일을 복사 붙여넣기 한 후에 파일 이름을 F4에서 L0로 바꿔줍니다. 다시 상위 폴더를 오른쪽 클릭해서 Add Files로 조금 전 만들어 놓은 L0용 파일들을 추가해 줍니다. 기존에 있던 F4용 파일들은 제거하겠습니다. 유저 폴더 내의 파일들에 있는 Include 이름들도 F4에서 L0로 바꿔줍니다. CMC 파일의 경우 drivers, cmcs, device, st, l0, source, template 폴더에 있는 L0 파일로 교체해 줍니다. 드라이버 폴더에서 Add Groups를 해서 L0용 파일 드라이버 폴더를 생성합니다. 기존에 있던 F4용 파일 드라이버 폴더는 제거하고 Add Files로 드라이버, L0 하일 드라이버, src 폴더에서 src 폴더에는 파일 전체를 선택해서 추가합니다. 파일 드라이버 폴더에 있는 F4용 Include 파일 이름도 F4에서 L0로 교체해 줍니다. 다른 L0에서 프로젝트에 있는 내용을 붙여넣겠습니다. 프로젝트 옵션의 프리프로세서에 선언된 Include 파일들의 패스 설정과 Symbol Define을 F4에서 L0로 교체합니다. 자 이제 컴파일을 하면 크게 두가지 에러가 발생합니다. stm-32L-053-mcul에만 사용되는 선언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에러인데요. 디폴트 값으로 선언해주고 다시 컴파일을 하면 에러가 없어집니다. 펌웨어 다운로드 후 뉴클레어 보드에서 실제 동작하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32F401 보드에 손을 가까이 대면 근접 센서 값이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32L-053 보드에 앞에서 작업한 펌웨어를 다운로드하고 테스트를 해보면 정상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우선 프로젝트 옵션에서 타겟 디바이스를 변경해주고 다음으로 타겟 디바이스와 관련된 파일들을 변경해줍니다. 첫째로 EW암은 IAR 컴파일러와 연관된 파일로 만약에 카일이나 GCC같은 다른 컴파일러를 사용한다면 다른 파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유저코드에서 디바이스와 관련된 파일들 예를 들어 Interrupt Handler 파일, Hard Driver 설정 파일, 하드웨어 초기화 파일들에서 디바이스 관련 내용을 찾아서 변경해줍니다. 셋째로 디바이스의 Cortex Core 종류와 관련된 Cmsys 파일을 변경해주고 넷째로 Hard Driver 파일을 디바이스에 맞게 변경해줍니다. 추가로 다른 디바이스와 호환되지 않는 기능이나 특성이 있는 경우 찾아서 변경해줍니다. 마지막으로 Include 파일의 패스와 심볼을 프로젝트 옵션에서 찾아서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